자 박청룡 AA21 파닉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 D 맞나? I G D I G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D가 내는 소리 그리고 I가 내는 소리 D D 하나씩 D D E G 합쳐서 D D I는 I E O I E O 중에서 E E G는 C G 중에서 G 합쳐서 D D D D D D 그래서 소리 D D D 쓰기 D I G 소리 D D D D 내가 아까 하나 모르고 있었는데 P I N P I N 모여서 D D D D D P I N 하나씩 E E E N 합쳐서 P N P N P N 소리를 못내지 P N P N 그래서 소리 P N P N P I N P N P N P N 느끼면 좋겠다. 그래서 알파벳. 그건데. 알파벳 모르나요? 예. 저 친구 뭐였지? 지팡이 오시기였는데. 예전에 노래할 때. 왜 모르나요? E인가? E야. E 아닌데. 그래. 아 F. 미안해 F. I. N. 뭐였어? F가 뭐하는 소리를 냈지. 뭘하나요? 네. F. 아 저거 뭐지? 뭐였지 저거? 진짜 모르겠는데. 어떤 틀리던 소리 내시죠? 별 번 쓰기 싫으면. F. F. 뭐지. 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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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2 F. F8 F. F1 F1 F2 알파벳? B, I, G B, I, G 뭐여서? 이상해 B B, B, B B, E E, G B, B, G G는? G I는? I, E, O I, E, O 말할 거 같네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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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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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B, I, G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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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B, B, B 아 진짜 알파벳? L, I, P 그래서 모여서 을에다가 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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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이 Mit 리프 랩 소리 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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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L, I, P 소리 RIP RIP 알파벳 S, H, I, P S, H, I, P 아까 본 것 같은데 S, H가 C였던 것 같은데 SHIP 하나 C E E F 합쳐서 SH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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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아까 보기를 잘했다 SHIP SHIP 소리 SHIP SHIP 쓰기 S, H, I, P SH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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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C, L C, L, I, P L 맞구나 I, P C, L, I, P 모여서 갑자기 이 그림이 나지 C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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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nk K, A, O, P V, I, P H, I TH Bern C, L, I, P 모릅니까? 맞든 틀리든 소리내기도 안할 거고요. 세이프. 뭐라고요? 세이프. 오케이. 하나씩. 하나씩. 이 노래는 맞든. 이건 뭐였죠? 저거요? 응. 퀸. 클랩. 클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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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크. 클립. 클립. 오케이. 하나씩. 크. 으. 으. 이. 이. 푸. 합쳐서. 클립. 클립. 아 스크을 맞든. C는. 스크. 스크. 중에서. 크. I는. I E O. 중에서. E. 합쳐서. 클립. 클립. 클랩. 오케이. 소리. 클립. 클립. 쓰기. C. L. I. P. 소리. C. 아이 클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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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시리. 갈살벨. 점검 imperative. I I. P. I G. P. P. F. E. G. 갚쳐서.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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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소리. P. PIG 쓰기? P-I-G 소리? PIG 알파벳? W-I-N W-I-N 모여서 원? 하나씩 U-U-O-N 합쳐서 원 원 원 원이 아니고 뭐래요? 윈 윈, 그럼 뭐 고쳐줄까요? 아, E 뭐? 아, E-O에서 E-O가 아니고 E 윈이었어 그래서 합쳐서 윈 V-I-U-U O 오늘 왜 그러지? 윈 윈 소리? 윈 윈 쓰기? W-I-N 소리? 윈 윈 윈 아하 오케이, 그래서 쓰기 시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10번 쓰기 해야될 거 2개 확인하고 10번 써서 제출합니다 1번 쓰기 해야될게요 2번 쓰기 해야될게요 2번 쓰기 해야될게요 핑 핑 내가 아까 찍은 대로 핑이란 그걸 그런거죠 핑 크림 핑이랑 크림 퀵 퀵 퀵 퀵 퀵 퀵 퀵